안녕하세요. 제가 그지 않았죠? 계속 할 거예요. 공개 연애 중이셔. 여보세요?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. 한혜진 씨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야한 수영. 삼각형에 링 하나 있는 거예요. 빙고. 몸을 바꾼 거예요. 뒤로 살짝 가는 거예요. 이상한데 이거? 이게 날라갈 것 같아요. 수만이 아저씨한테 정답을 본 거. 손을 막 흔들려. 당신이 소중하니까. 이선아에게 불치병이. 멈춰지지가 않아요. 그 이유는 왜? 오늘 밤새 녹화도 되나요? 오늘 밤새 녹화도 되나요?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이스포리아. 오름이 다 있어요. 밤의 황제. 선물을 하는거야. 빨리 아무리 얼마나 도와주는지 알아요? 더 이상한૗. 꿀벅. 공개가 다 있어.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기능식품 녹십초삼채, 먹는 동안 즐거운 더후라이팬, 남성뷰티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